자, 여러분. 드디어 우리가 이 복도 끝에 도달했습니다. 지금 너무 무서워서 손이 다 떨리는데요. 제가 이 공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서워. 야, 진짜 창고야, 창고. 야, 가만히 진짜 무섭다. 자, 여러분. 저희가 복도 끝에 발견한 것은 거대한 창고였습니다. 여기서 진짜, 진짜 좀비라도 나타나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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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왜? 거울. 거울. 야, 진짜 뭐 나올 것 같다. 자, 여러분. 저희가 드디어 이 의리의리한 창고 속으로 도착했습니다. 자, 만에 하나 좀비가 나타나면 제가 준비해뒀죠. 준비운동을. 자, 가볼까요? 방망이! 방망이! 자! 렛츠고! 좀비가 나타나죠! 균형이, 갑자기! 지, 지, 지하신분이야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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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막 튀쳐나왔어요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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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쪽에서 뭔가 나타났습니다. 야, 니가 가. 니가 망망이 들어갔잖아. 니가, 니가 브러쉬가 있잖아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나와! 야, 뭐야? 야,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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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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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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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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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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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다.. 다.. 다!! 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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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겨 먹었다던 그 여자.. 좀비대에서 나타난 거 맞죠? 그죠? 경찰 언니! 어.. 우리 다이영부 좀 잘 살려주세요! 사람이라고 하기엔 뭔가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BJ와 스탭의 비명소리도 진짜고